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인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속 이렇게 치면 너무 힘드니까요 박수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소신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박수 Room 첫번째 Sii 여러분, 돈을 가까이ido셔도 힘치지 않아요? 조금 더 더 다가와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마지막에 1분동안 속도로 막 울릴겁니다. 따라주실거죠? 박수 짱짱짱짱 마지막에 1분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마지막에 1분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곡은 마지막 곡인데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역시 하는 곡입니다. 제목은 빅 블루 오션 수정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원래 피아노 연주곡인 곡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칠에 거는 스포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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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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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adcast. 안녕.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까지 핑거스탈 기타리스트 정선우였고요. 공연 재미있게 보셨죠?